삼성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지난달 말로 해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지난주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의 상속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각 계열사들이 최대주주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상속이 됐는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미 잘 보도가 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 같은 경우는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됐습니다.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을 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이 부회장에 몰아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대 2대 1의 비율로 나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이번 상속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지분을 키우면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 개인 최대 주주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홍라희 여사가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변수로 남은 게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성종 기자가 안내를 설명해 주시죠. 삼성생명법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계류 중이어서 아직 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게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액수로 따지면 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누군가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든 혹은 삼성물산이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와서, 지분을 가져와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 입장인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국민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삼성생명법을 쉽게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중한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일단은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 있었다가 이제 개정이 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주식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삼성그룹주 지금 전반적인 주가 전망 또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슈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그룹주들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일단 전반적으로는 오름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1기획이 그래도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삼성생명이 4%대, 호텔신라가 3%대로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약 3%가량의 낙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생명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삼성생명을 주목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된 점, 이런 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자체의 그런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삼성생명법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3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상당수인 30조 원 정도를 처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30조 원 이상을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삼성생명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배당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상속세 재원을 계속 마련해야 되거든요. 물론 충분히 신용대출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통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또 실적도 좋다 보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도 4%대에 기대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좋은데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전환한 부분, 그리고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것보다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디렘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하반기부터는 더더욱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골고루 삼성그룹주 관련해서도 역시 꼼꼼히 하나하나 펀더멘털을 체크해가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소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국민주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드렸고. 자, 일단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